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볼텐데요 자 피보나치 조정대는요 여기 맨 마지막 마디를 KB금융제가 표현했는데요 여기 상황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죠 자 지금 마지막 마디 이 상승폭에 46,150원에서 53,500원까지 상승했다가 여기 인근 54,000원 인근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그 추후에 어떠한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느냐 피보나치 조정대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될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 받을수록 추가 상승이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요 지금 상승을 여기서 여기까지 자 46,150원에서 53,500원이니까 7,400원 가까이 7,350원 상승을 했습니다 7,350원 상승 그 폭에 여기는 38.2%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38.2% 조정을 받은 가격은 5만 692원 그 밑에 대략 5만원권까지 조정을 받으니 그것은 50%의 조정권 그 밑에 48,900원권 정도는 61.8% 조정을 받은 권력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조정을 가볍게 받고 지금 20일 인근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자 이것이 겹치면 더 좋다 이겁니다 피보나치의 38.2% 조정 마무리되는 구간이 어? 해필 21 지지권력이네요 이평선 그러면 추가 상승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 높겠네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해 들어가는 비중을 내지는 그 자신감을 좀 더 가지면서 매매에 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38.2% 50% 61.8%의 조정을 마무리 했을 때 어떠한 주가 흐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챙겨봐요 자 먼저 38.2% 조정 받은 KB금융은요 추후 상황을 한번 보죠 그렇습니다 조정을 작게 받으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목표치만큼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도 목표치 아까 7500원 정도 되죠 51,000원권에서 7500원 더 한다면 58,000원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근 제가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58,000원 인근까지 목표치 충분히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을 50% 정도 받는 종목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보자면 요새 SK텔레콤이 괜찮던데요 자 SK텔레콤 마지막 상승 구간에 여기까지 조정을 보시면 조정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는가 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려고 찾아보니까요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상승폭에 중심 가격 정도인 47,750원권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니 이것은 현재 정고점 인근까지 반등을 해낸 그런 상황이죠 자 추후에 여기서 조정을 적당하니 받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을 또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8.2% 50% 정도까지는 이렇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61.8%까지 정도 밀린 종목 한번 챙겨보면요 그렇습니다 KT입니다 KT는요 여기까지 반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61.8% 정도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그 조정을 마친 권력 38.2% 50% 61.8% 이런 권력에서 딱딱 반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메이저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시스템 트레이딩 할 때 로직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상승폭에 여기부터 여기 상승폭에 이번에는 61.8%까지 조정을 받았고 여기에 60일과 120일의 평상 취직권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반등을 해냅니다 자 반등을 해냈고 이렇게 반등 이후에 순고르기를 짧은 많이 하고 있죠 앞전에 38.2 조정받았던 KB금융이나 SK텔레콤 50% 받은 SK텔레콤보다는 KT는 순고르기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38.2%까지 38.2%까지 받은 KB보다 다시 한번 보죠 KB금융은 여기 상승폭에 38.2%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 별로 안 보이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갔죠 그 다음 절반 조정 보인 SK텔레콤 SK텔레콤은 자 조정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하게 정거점 인근까지 강하게 또 반등을 해내죠 자 그러나 조정을 좀 많이 받은 KT KT는요 조정을 61.8%까지 받아버리니 반등을 하긴 했으나 상당히 조정을 기간 조정을 제법 길게 받고 이제 추가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점 정리하자면요 조정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다 한번 더 그려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상승을 이만큼 했을 때 조정을 이렇게 38.2% 50% 61.8% 이렇게 조정을 받는 폭이 적어도 50%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추가 상승이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렇죠 38.2% 조정을 적당하니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추가 상승 잘 해낸다 그것이 요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좋아하죠 특히 이렇게 상승 중에 있는 종목도 아니고 이렇게 상승 중에 있는 종목도 아니고 여기를 만약에 예시를 들자면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여기 이전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위에서 막 쌍바닥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승 추세를 전환한 종목 중에서 눌림목 구간 적당한 적당하니 조정을 받은 종목 중에 2평선 KT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별로 좋은 포인트가 없습니다 여기 정도가 이날 정도가 이제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고 여기 정도 눌림목 주는 이러한 구간이 매력적인 구간이다 최근에도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됐죠 그렇게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적당한 눌림목 받았을 때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라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에 어느 정도 조정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폭에 절반 정도 지금 조정 받은 상황이죠 그죠 손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적당하니 여기 앞쪽에 보면 절반 정도 보는게 맞겠습니다 그죠 절반 정도 조정 받으니 왔다갔다 왔다갔다 박스꾼 이루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한번 모색하려는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피보나치 조정대를 가지고 매매할 때 그 조정을 마친 시점에 이렇게 2평선까지도 밑에 지지권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요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닥키였습니다